안녕하세요. 부타 팀입니다. 반드시 적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23년 UEFA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겨울 휴식기를 끝내고 A시 밀란과 토트넘 호스퍼의 16강 1차전의 시작으로 밀란의 홍구장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밀란이 지난 세리의 A토리노전에서 1대0으로 값진 승리를 이뤄내며 6경기 만에 미소지었으며 점 유럽 챔피언십 조별리그전 당시 F조의 소켓 10승점을 챙기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밀란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는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마엘 베나세르, 피카요 토모리, 마이크 메냥, 알레산드로 플로렌치, 세레지녀 데스트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 이전 같은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토리전에서 밀란은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철통같은 수비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득점을 향한 직렴을 통해 재기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의 A 우승을 차지한 밀란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통의 명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리그 5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지난 유럽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는 3승 2무 1패 11승점으로 당당히 D조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겨울 이적 시장 영입한 아르나우트 단주마 페드로 포로 선수들로 단단해진 스쿼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축구를 잘 알고 있는 이 점을 갖고 있어 손흥민과 헤이게인 등 핵심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고 벤탄쿠르가 결국 장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물리며 잔여 시즌 내 복귀가 불투명해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중원의 부상 악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악서 이브 비수마가 발목을 다쳐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벤탄쿠르까지 쓰러지면서 중원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멀티 자원인 에리타이어의 전진 배치도 고려해볼 옵션이지만 수비라인에 변화를 주기엔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밀란과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우세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란은 최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럽 챔피언스 16강 1차전에서 두 팀이 모두 분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부타트 팀의 추천픽은 무승부 또는 언더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파리 생제르멘 대 바이엘은 윈행 경기 시작합니다. 모나코에게도 2-3으로 패하면서 연패, 위그에서 확실하게 자신들이 압도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면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파리입니다. 윈행전에 대비한 로테이션을 돌련다 싶을 정도의 스쿼드였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최악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멘의 약점은 압박에 매우 약하며 팀 내 에이스들의 부상으로 인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취약점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하키미가 다시 선발로 복귀한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하키미도 월드컵부터 강행군을 이어온 선수라 후반이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행은 최근 점점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현재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3경기 연속으로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파리 생제르멘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멘이 측면 수비에 문제를 자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바이엘은 윈헨의 경우에도 윙어들의 기복이 상당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칸셀루의 영입으로 해결된 나이트뱀 문제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데이비스는 측면에서 파리 생제르멘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리는 홈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측면 공백을 메우며 경기를 이끌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부담팀은 바이엘은 윈헨승의 3호버를 추천합니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으로 언제나 높은 적중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